자 다음 팁은 뭔가요? 용광로에서 돌에 벽돌을 철해서 강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철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연구라는 것도 있나보네요. 이것도. 벨트 두 줄. 운송벨트의 왼쪽면과 오른쪽면이 개별적인 자원들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입기는 멀리 있는 부분에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아. 투입기는 멀리 있는 걸 집어가니까. 아. 왜 가까이 있는 거라지? 왜? 왜 때문이지? 어떻게 해서든 부서진 우주선에 있는 장비들을 얻어야 돼. 부서진 우주선에 있어. 충분한 전력만 있으면 레이더를 만들어서 추락 지점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실험 준비는 실험 설비를 끝내고 호수가에서 물이 좀 필요하겠군. 어. 모듈은 다 깨져있고. 석탄이. 전기? 얘가 전기인가 본데? 전기를. 지면에 물이 마땅한 곳에 해안 펌프를 설치해서 보일러와 연결합니다. 전력 네트워크. 물을 연결하라는 거야? 목 밑? 우선은 석탄을 켜보죠. 자. 오. 총도 만들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조합 엄청 많이 생겼네요. 잠시만요. 물 펌프. 물이 들어가야지 뭔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물 펌프를. 설치를 하고. 해안 펌프? 아. 이건 파이프인가? 보일러, 증기, 해안 펌프 이거구나. 우와. 지 혼자 막 알아서 잘 만든다잉. 요걸 달아야 되는군요.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빨아들이고. 왜? 왜 빨아들이다 마라. 증기발전기. 좋습니다. 이제 증기발전기 전기를 생산합니다. 효율을 무기 100도 칠 때 최대치가 됩니다. 증기발전기를 계속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요. 소형 전신줄을 사용하여 증기발전기와 전기채광 드릴을 연결합니다. 소형 전신줄을 사용하여 증기발전기와 전기채광 드릴을?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신줄을 이유라는 소리야? 소형 전신줄이 뭘로 맞는데? 목재? 아유. 아까 그 괴물 또 튀어나올까봐 무섭네. 또. 점점 어두워지는군. 조명을 설치해야 되겠어. 조명이 이씨. 조명이 중요해 지금?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유면 전기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하나 이어주고. 왜? 레이더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선 철판과 구리판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채광 드릴을 사용하여 차원을 채취하세요. 화력채광보다 훨씬 빠릅니다. 석탄 자원의 흐름이 보일러로 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전력이 금방 공갈됩니다. 아냐. 석탄? 석탄? 여기에 석탄이 들어가? 여기에 석탄이 들어가요? 아 왜 이렇게 어두워. 아이씨. 어 뭐야. 아오 이 미친. 보일러에? 여기? 아 여기 보일러에. 아하. 그러면 어떻게 넣나 이걸? 어떻게 넣는게 좋으려나? 그럼 얘를 세 개를 만드는게 좋고. 집게를 세 개를 만들어서. 집게알을. 이렇게 달아서. 석탄 빼고.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고. 레이를. 연결을 해서. 됐지? 아 이거는 취소하는 키 좀 ESC로 그냥 바꿨으면 좋겠어. 1을 두번 눌러야 돼. 무슨. 너 움직이지마 인마. 그만 움직여. 됐어. 이제 자동으로 넣겠지? 끝에 있는 놈만 시내 갖다 놨네. 끝에 있는 놈만 만땅으로 움직이겠는데. 얘 왜 안 움직여? 너 왜 안가져가냐? 네일 R키로 회전 연결? 얘 왜 안 움직여? 아 다섯 개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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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발전기 좋구만. 응? 발전기 좋아. 여기 있는 애 괜히 뺐네. 하나씩 넣어놓는 거 괜찮았었네. 좋은 방법이었네. ESC 저거. 거지 같은 거 저거. 얘는 석탄이 필요 없나봐. 아 전기. 아 아 석탄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걸. 뭐든지 전신주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걸. 자 구리하고 철판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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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다른 거 보고 있다가. 아이씨. 어. 여기서 하자. 여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지? 여기서.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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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렇게. 흠. 흠 야 지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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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기 부터 만들라고? 제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꺼에요. 채광기를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 철판? 야 이 개! 철판 수.. 수.. 손으로 만들어야 되나?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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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채광기 어딨어? 아 여깄군요? 그래도 철판 10개잖아 어떻게 해야되지? 노래가 넘나 슬퍼요 어디있냐 돌? 이거냐? 와.. 이렇게 해야될 말투 채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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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채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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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쭤''쭤''쭌' 권총만으로는 저것들을 막을수 없어 기관단 총우를 제작하자 깝초오~~ 찐따야 깝치니 으아앙 으아앙 아잇 아잇 toutes 응? 여기 못나요? 아 내가 있군요. 이렇게 세 개 정도면.. 아.. 한 칸 뒤에 놔야지 아.. 이 게임 약간.. 아.. 빡쳐 어.. 아.. 또 겁나 안 보이네 철광석 캐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점점 애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석탄 어딨지? 야 석탄 어딨니? 누구래 왜 이래? 아 석탄 저 위에서 캐고 있지 참 아.. 뇌 상태가.. 아이고.. 세상에나.. 두 개 넣고 얘도 두 개 넣고 얘도 넣고 잠시만요 기다려 봐 와.. 이게 연결이 안 되네 와.. 씨 와.. 나.. 어.. 나.. 개 아찔하네 이거 어.. 야야야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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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을 수도 없네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가야되네 어차피 이렇게 가있고 두루두루 갑시다 그냥 됐죠? 됐고 이제 전기 채광기를 만들려면 철판하고 전자회로를 와아.. 씨.. 와.. 이거 하나도 못만들겠는데 갑자기 속도 빨라졌어 왜이래 손으로 파는겨? 자살해 제가 여기에 놔드리겠어요 여기에 삑 안되네 뭐가 슬롯이 두개가 있어요? 아니 우선 고.. 고괭이를 만들어야 돼 인생 왜이러냐 이거 거지의 삶인가? 오 만들수있다 만들수있다 아 못만들네 야 화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화력이라도 하나 만들어 그럼 급한데로 급한데로 써야지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거지같은데 여기 오케이 전기가 제일 깔끔하긴 하지만 없으면은 잇몸이라도 깨물어야지 숫자키 2번? 있네? 이게 왜 있죠? 이게 왜 있죠? 이게 왜 있냐? 하아씨 사람도 짱나게 하네 뭐 또 왔어? 기관 포탑같은 소리하고 있어 지금 하나 살려줘 제발 와 거의 마린급 무빙 인정 자 얘 하나 넣고 얘 하나 넣고 됐다 아.. 됐네요 어 이제 좀 철에 생산화가 시작됐고 쓰읍 하아아아 음 어? 어? 아..잠깐만 터렛을 만들라는데 터렛은 어떻게 만드냐 조립 생산설비? 아.. 어.. 파크 쉿더 파크 보일러 증기 아이언 아머 기관총 터렛 여기있다 기관 포탑 철판 10개 구리판 5개 철기어 힐 아오케이 쓰읍 자 쭉 전신.. 전신주 이유면서 갑시다 자 쓰읍 어 이제 이제 쭉 가.. 어 이제 되겠죠?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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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닮은 사람 진짜 많습니다 누구 안 닮았다고 하셔도 안 돼 아아 조명에다 썼어 아 전기회로 병 아 병맛 병맛? 만들기면 씁시다 쓰읍 쓰읍 어디보자 철기어 휠 전자회로 구리전산 아 이걸 아까 안 만들었으면 아.. 아 잠깐만 고깽이 하나 만들고 고깽이도 아니고 철 도끼에요 또 고깽이도 아니고 철 도끼에요 또 고깽이 아 이 구리전산을 만들려면 오오 미치 야 이건 죽겠는데 이거? 오우 살았어 어우 뭐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 무슨 아이언 아머를 하나 만들어서 입자 아이언 아머 하나 입읍시다 이거 안 돼요 죽어요 이거 아이언 아머 하나 입고 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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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고